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웹툰 작가 겸 트위치 스트리머 주호민이 5일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휴식을 선언하였습니다. 그는 한두 달 정도 그냥 주부로 살아볼 생각이다. 집안일을 계속하려고 한다며 휴식 계획을 밝혔습니다. 주호민은 영화화된 대작 웹툰 신과 함께 듬을 연재하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현재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로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. 주호민은 당분간 개인 방송을 중단하지만 게스트 출연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의 팬들과 누리꾼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. 한편 주호민과 콤비를 자랑하는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친척맨도 휴식을 선언한 후 최근 개인 방송으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. 이상으로 웹툰 작가 겸 트위치 스트리머 주호민의 휴식 선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